분석들을 종목은요 dsr 입니다 dsr dsr 은 저희 카페에서 바닥 3천원 3천 2가 3천 2백 원대에서 매수 의견을 드려 가지고요 3천 2백 원이면 여러분들이 보시면 알지만 여기가 3천 2백 원 라인입니다 자 이 구간에 제가 추천드려서 이런 종목을 이 돈이 되는 종목이거든요 자 이런 종목을 여러분들이 열심히 1년 동안만 주어 담으시면 1년에 3천만 원 2천만 원만 여러분들이 돈이 없어도 앞으로 밖에 나가서 열심히 벌어서 이런 종목을 1년 동안만 주어 담으시면 이 종목은 무조건 600%는 먹는 종목이다 제가 누차 여러분들한테 입이 될토록 거론하는 이유입니다 자 dsr 제강 이 종목이 저희 카페에서 바닥 3천 2백 원 3천 5백 원에서 1년 동안 1년 넘게 1년 반 2년 동안 시황 분석을 해서 600% 꼭지 목표가를 치고 주가가 급락했다 이젠 게임 끝났다 그래서 어 정확하게 꼭지 목표가를 치고 지금 급락을 해서 오늘 너무 고점됨이 많이 빠지니까 기술적 반동 구간이 오늘 이제 오기 시작을 하면서 dsr 도 강한 상승세가 왔습니다 여러분들 조심하셔야 됩니다 자 dsr 과 dsr 제강은요 회사 내용은 전혀 나쁘지는 않습니다 나쁜 회사는 아니에요 회사 내용 좋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들이 매수하는 구간이 얼마냐에 따라서 그리고 매수하는 구간 그때 당시에 잠재재산이 얼마냐 이때 당시에 잠재자산이 3천 2백 원 3천 5백 원이면 이 종목은 대박이다 못먹어도 이 종목은 그냥 무조건 500%에서 600%는 따먹고 들어가는 종목이다 그 분석 시향이 어떻게 가능한가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장되어 있는 전체 1900개 종목의 잠재자산과 꼭지 목표가 정보를 제공하는 카페입니다 동종목 고점에 물려 가지고 마음고생 많이 하시는 분이 하도 빨리 저를 찾아오십시오 저를 찾아오시면 여러분들이 인생이 달라집니다 자 010-2173-5680 으로 연락 주시고요 이렇게 대박이 터지는 종목이 아직까지도 천프로 예측하고 있는 이런 종목이 바닥에서 여러분들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저희 카페 찾아오시면 이런 꿈의 종목이 바로 여러분의 수익률이 되실 수 있고 여러분들 인생이 달라집니다 저희 카페 대박 종목 수익률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리도록 할 텐데요 잠깐만 기다리십시오 조금 아까 제가 DSR 재강을 검색을 했는데 여기에서 DSR 재강이 아니라 DSR이죠 이번 종목은 저희 카페에서 DSR 재강 561% 해엄님 박우스님 축하 조금 아까 제가 녹음 끝났습니다 녹음 끝냈고요 자 문재인 테마주로 해서 아 여기 지금 아까도 여기서 지금 몇 명 안 됐는데 여기 보시면은 머스마 해엄 박우스 뿡뿡이 은인님 이칼일린 코인이 제대로 뽑아 먹어라 대박 치게 생겼다 이 분석 시황 자료 DSR 재강 지금 현재 여기 올린 수익률은요 접니다 아 제 그때 이때 당시에 제 추천주 저도 실전 투자를 하니까 그 수익 근거 자료고요 그 다음에 저희 카페 회원님 매수하신 평균 단가 여기 보시면 코인님 코인님이 있죠 자 분할 매수 들어가라 코인님 미칼천사 그 다음에 머스마님 그리고 은인님 이게 바구스님 해엄님 이게 저희 카페 회원님들이 이때 당시에 전부 다 다 매수한 그런 종목입니다 자 이렇게 대박이 터졌었던 이 분석 시황 자료 저희 카페 회원님들 실전 수익률입니다 자 이 종목이 지금 오늘 기술적 반동 구간이 오면서 이게 주가가 아 매물벽이 지금 첩첩이 쌓여 있다라는 것 정도만 제가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매수하는 구간이 어느 구간이냐에 따라서 그리고 매수하는 시점에 잠재재산이 얼마냐 이거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이런 꿈의 수익률의 주인공이 되실 수가 있습니다 자 고점에서 물리신 분은요 지금 넉넉히 기다릴 때가 아니다 저를 찾아오시고요 상장되어 있는 전체 1900개 종목 중에 여러분들이 고점에 물려가지고 마음고생 많이 하시는 분은 저한테 잠재자산하고 시황 분석을 의뢰를 하시면 제가 최소의 비용으로 여러분들을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자 저희 카페에 찾아오시는 길 네이버에서 나를 때려는 인생이 바뀌리라 키워드 검색을 하시면 여러분들이 언제든지 저희 카페에 찾아오실 수 있습니다 여기 사이트명이 있죠 여러분들 인생이 달라집니다 저를 찾아오십시오 사이트명이 있죠 이제 grill은 근데요 우선은 차이트명 네이징돼서